빨대를 비롯해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자제하자는 사회적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죠. 플라스틱과 비닐류는 아주 옛날에 매립된 것도 골칫덩입니다. 매립지를 도시로 개발하는데 적지 않은 비용을 유발시키기 때문인데요. 땅속에 묻었어도 수십 년간 썩지 않은 쓰레기들, 이걸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대호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쓰레기가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매립지 개발을 위해 땅속에서 파낸 것들입니다. 그런데 악취가 나질 않습니다. 2, 30년 전에 매립된 것들로 썩을 것은 이미 땅속에서 모두 썩었기 때문입니다. 매립지를 개발하기 위해 땅속 쓰레기를 파내면 이렇게 썩지 않은 비닐, 플라스틱, 고천류가 나옵니다. 이런 쓰레기들을 소각 처리하면 대기오염을 야기시키는 것은 물론 소각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때문에 매립 폐기물, 감량화가 필수입니다. 소각장에서 소각을 하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다이옥신이나 바람물질 그런 것이 발생되는데 소각량을 현재의 한 70% 이상 줄이다 보니까 소각량도 줄어들고 거기에 따라서 대기질도 개성이 되고 그다음에 공사비도 절감이 되는 그런 공정입니다. 감량화 시설을 통해 골라낸 철제는 재활용하고 흙과 돌은 다시 땅에 묻습니다. 그리고 남은 가연물, 즉 태울 수 있는 것들은 수차례 파쇄와 건조, 분쇄 공정을 거쳐 발전소와 공장에서 쓸 수 있는 보조연료로 다시 태어납니다. 소각 처리 비용을 아끼고 대기오염을 줄이고 자원을 재활용하고 매립장 부담도 더는 일석사조인 셈입니다. 기업들에게도 이 같은 환경사업은 환경보호라는 명분과 수익증대라는 신리를 동시에 얻는 사업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대호입니다.